우리 가운데 항상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 가운데 우울 가운데 빠지는 것은 그분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 신뢰를 잃어버릴 때 흔들릴 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또 우리가 또 바라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을 바라본다면 우리들은 쓰러지고 또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면 활짝 펴서 아름답게 그 모습을 빛을 바라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그림에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바라지 못한 그림자 같은 모든 것들이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 빛을 바라보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그 그림에 담았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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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